카르카사나 3티어 이렇게 하나 나 눈 맞췄다 쏜다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카르카사나 더 내 딩몬 한 대 형 치잖아 쏴 어디 간지 모르겠다 나이스 안 돼 나 뺑으면 뺑는다 나 뺑는다 도왔다 거의 도착 안 돼 3분 남았다 우리 저쪽으로 가고 있어 뒤로 다시 가고 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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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헝이.. 제발.. 발소리 발소리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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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컷 담장 뒤에 있고 하나는 아직 원형 앞에 그 뭐냐 무덤 그런 데 있어 무덤 쪽에 하나 있다 여캐 흑인 여캐 같애 한 대 나이스 흑인 여캐 하나 있었어 저 무덤 같은 거 쪽 한 대 와 씨 이게 헤드야 어.. 어퍼컷이야 얘 샷건일 수도 있다 나이스 나나나 나 떨어지는 소리 낙하하는 소리 아 뭐야 있네 두명이다 두명 두명이다 노란색깔 모자쓴 캐릭터 하나 왼쪽 두명이